오늘도 내 것 같은 일상 아무도 안해 주지 않지만 하지만 우린 꿈을 꾸어요 그 꿈을 위해 오늘도 가려갑니다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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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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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이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오늘 과연 지수가 음악 친구와 함께 하게 될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네 그럼 한번 대절한 목소리로 글을 한번 들어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19살 유빈성 홍지수입니다 왔어요 긴장이 좀 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왔어요 왔어요 지수가 왜 혼자서 운동하얀 히스토트를 입고 있을까요? I don't know 지수군은 아직 어느 팀으로 함께 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럼 여러분 다 지수군과 함께 하고 싶은가요? 네 네 지수군이 팀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팀의 매력 단단을 해봐야 되었는데 우선 각 팀 대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여기 오해 수생날 도움을 주실까요? 여기 오해 수생날 도움을 주실까요? 제가 들어 지수가 우리 팀으로 와주시면 하는 팀은 또 아닌 팀은 X를 물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지금부터 찾은 동안 각 팀 별로 준비한 미션을 지수군에게 선보여서 각 팀 매력 발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각 팀 별로 1년 1년으로 써주시겠어요? 네 아 아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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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줌 쪼